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미존위 미존 안녕하세요. 미존위 좋은 대학의 미존위입니다. 6월 5일 오늘의 미존위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미존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400명이 넘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결과가 좀 일방적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74%의 응답자 분들께서 매일매일 미준방송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영상의 길이를 줄이더라도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장으로 인해서 방송의 길이를 좀 줄이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몸관리 잘해서 조만간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디스크에 많이 도움이 된다. 목디스크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제가 타이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답글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메일 답장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중시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중시의 희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일단 결론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마켓 폭을 보시면요. 떨어진 종목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종목의 수를 봤을 때는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이제 두드러지는 현상은 테크주들이 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섹터에서 떨어진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미국중시의 상승 추세가 테크주에 몰려져 있는 이유는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종목의 수도 굉장히 많은데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주들이 주도하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폭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어제 마감을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에 속하는 500대 기업 중에 52 리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은 47.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이루는 50% 되지 않는 47%만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뛰어난 거고요. 지금 현재 한 53% 정도 되는 기업들은 모멘텀이 떨어져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세가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40까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립에 머물러 있던 공포탐욕지수가 이제는 공포단계에 들어갔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조금씩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어떤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다우전스는 플러스 0.36%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15, 나스닥은 0.17% 올라가면서 3대지수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시면 에디타스가 플러스 6.28%로 가장 좋았고요. 코인베이스 플러스 5.54, 발란티어 플러스 3.66, 비트코인이 3.29% 올라가면서 7만 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AI 플러스 3.14, 고릴라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2.5, ST 마이크로가 플러스 2.31, 그리스퍼 플러스 1.97, 차지포인트 플러스 1.82, 서비스나우 플러스 1.80, 인페이지 에너지 플러스 1.74, 쇼피파이 1.64%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플러그 파워가 6.67%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INDA가 나오는데요. iShares MSCI 인디아 ETF입니다. 인도의 주시장에 상장돼 있는 인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인데요. 어제 INDA의 주가가 무려 6.09% 급락을 했습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ETF가 이렇게 6% 이상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요. 어제 인도에 커다란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짐작이 가능하겠죠. 어제 INDA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대승을 자신하던 인도의 모디 총리가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인도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INDA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스템이 6.02%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코히런트가 마이너스 6.01,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4.69, 블룸 에너지 마이너스 4.63, 오토 립 마이너스 4.51, 월티브 홀딩즈 마이너스 4.18, 모빌아이 마이너스 4.04,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78,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3.74, 메르카도 리블의 마이너스 3.69, 마지막으로 누 홀딩즈가 2.89%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설틴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13종목 중에 7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팔란티어가 오래간만에 3.66%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비트코인이 3% 이상 상승하면서 7만 천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1.25%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버가 플러스 1.19, 마이크로소프트 0.62% 플러스 보였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0.56, SMCI가 0.13% 상승했습니다. 그 밖의 6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인피니온이 0.02% 떨어지면서 횡보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0.8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19, TSMC 마이너스 1.60, 펄스 솔라 마이너스 2.40,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가 4.18%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어제 발표된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어제는 졸츠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졸츠는 잡 오프닝즈 앤 레이버 턴오버 서베이의 약자죠. 이 리포트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일자리가 2021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좀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미국 구인수는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둔화와 함께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노동통계국 구인 및 노동이직률 조사 졸츠 리포트의 내용이 따르면요. 미국의 일자리는 전월에 836만 개에서 하향 조정된 806만 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치였다. 따라서 모든 경제학자들은요. 806만 개보다는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따라서 생각보다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일자리의 감소는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면밀히 주시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실업자당 일자리 수입니다. 이 비율이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두 가지의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데요. 위쪽은 미국의 잡 오프닝 즉 일자리 수입니다. 일자리 수가 2021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노동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방금 전에 언급됐던 실업자당 일자리 수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실업자당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부여가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가장 좀 비율이 높았을 때는 2.0을 넘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가 지금은 1.2까지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차가워지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소폭은 상당히 광범위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다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료 분야의 공석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제조업의 공석은 2020년 말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의 수요도 약화되었다. 따라서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숙박 및 요식업의 채용도 감소했는데요. 해당 업계의 고용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지만 전면적인 일자리 감축보다는 고용 둔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갑자기 일세천으로 쭉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조금씩 고용이 천천히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따라서 연중 관리들은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직시키지 않으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한 감소 추세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실업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요. 1.2까지 완화되면서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연중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이 수치는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완화됐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는요. 이 비율이 2대 1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두 개나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는 굉장히 임금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기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설해도 사람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2대 1까지 올라갔던 이 비율이 1.2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임금 상승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금요일에 월간 고용보고서에 앞서서 발표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요. 5월 달에 18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고 실업률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인데 고용보고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일자가 창출될 것인가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숫자는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숫자가 발표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굿뉴스가 더 이상 배드뉴스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따라서 지나치게 일자리가 많이 줄게 되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최근 들어서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는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50일 입영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수는요. 50%가 최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하락 추세가 도드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중심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메가테크 기업들, 테크주 위주로 주가의 상승 추세가 좋은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채권금리가요. 지금 4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배경이 숨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화요일 미국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경제활동 둔화 증가에 힘입어서 4회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24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러한 현상은요. 23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연준의 압박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채권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보통은 희소식이다. 투자자들이 반기는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죠. 현재 채권시장에서는요.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차입비용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굳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데 경기가 너무나 악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리세션의 위험이 있다면 연준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요. 그냥 마냥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국채 금리가 주식시장을 흔들 정도로 상승했던 불과 일주일 전과의 전망과는 반전된 것이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요.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느낌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경기 문제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뉴욕에 본사를 둔 채권 인수업체 루즈벨트 앤 크로스의 부사장 그리고 지방채 거래 책임자인 존 파라웰이라는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은 연준이 조만간 이 날을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요.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일종의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연준이 경기를 경제를 도와야 할 시점에 다시 돌아왔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월요일과 화요일에 발표됐던 새로운 경제 데이터는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월요일에 발표됐던 ISM의 5월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에 따르면요. 48.7로 떨어졌죠. 예상치 중앙값은 49.6이었는데요. 이 수치보다 훨씬 밑돌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이 드게 되는 거죠. 자리고 화요일에 발표됐던 졸츠 리포트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4월달에 미국 일자리 수가 810만개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따라서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요.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구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음을 시사할 만큼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리세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에 채권 시장에서는요. 경기 둔화가 수개월 내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를 필요할 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러다가 리세션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공포 탐욕지수가 공포 상태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CME 패드와치 도구에 따라면요. 연준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9월까지 최소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65.7%로 전달의 59.6%보다 높였습니다. 따라서 9월달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또한 블룸버그 뉴스는요. 11월부터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수압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번의 거래 섹션 동안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 이유는요. 경제가 실제로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련의 데이터에 대한 반응이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리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채권 잠장 이사 칩 휴이의 의견이고요. 오늘 구인 건수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발표됐던 주택이라든지 소비, 제조업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된 데이터에 이어진 결과다. 따라서 최근에 발표되는 모든 결과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연준의 역사적인 긴축 사이클의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말 오랫동안 연준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너무나 탄탄한 모습을 지켜냈고요. 노동시장도 좀처럼 식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드디어 영향력이 보이기 시작한다. 높은 금리의 영향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많은 기업들의 어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경제의 사이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 사이클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성장에 맞물려 있는 테크 기업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수혜주들은요. 이렇게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갑자기 어닝이 줄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전반적인 시장의 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테크주 위주로 강세가 보이진다. 이러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성장과 맞물려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지난 한 달간 S&P 500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한눈에 봐도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죠. 물론 CRM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같은 종목은 떨어지긴 했는데요.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플러스 5.54%로 굉장히 좋았고요. 구글이 플러스 3.63, 애플이 플러스 5.98,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3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한 달간 미국 증시를 이끌은 종목은 단 한 종목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주가 상승률이 무려 31.14%거든요. 1년 수익률도 아니고 단 한 달간 31% 이상 상승하면서 사실상 미국 증시를 한 달간 이끌었던 것은 엔비디아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 달간 엔비디아의 주가가 30% 이상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일론 모스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엔비디아 AI 칩에 최대 40억 달러를 집출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테슬라는 화요일 오후 거래에서 CEO인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H100의 칩을 테슬라보다 먼저 XAI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보고서를 해명한 이후에 소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초반에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월요일 CNBC 보도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엔비디아한테 요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테슬라보다 자사회사인 X, 그리고 XAI의 AI 프로세서, 즉 GPU를 우선적으로 출하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보도 내용은 엔비디아의 내부 이메일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따라서 테슬라 투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심기가 불안했죠. 왜냐하면 이 GPU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엔비디아 GPU는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엔비디아한테 GPU를 받았는데 이거를 테슬라 쪽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X, 그리고 XAI 쪽에 활용을 한다.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데 왜 GPU를 테슬라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비즈니스에 사용하는가 굉장히 커다란 의구심을 자아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대해서 머스크가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내부에 엔비디아 칩을 구동하도록 보낼 곳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 단기적으로는요. GPU가 필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에서는 그저 창고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바로 활용할 수 있는 X 쪽으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의 남쪽 확장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서 FSD 학습용 H100 5만 개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GPU H100 5만 개를 텍사스 기가 팩토리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는 엔비디아에 주문한 칩을 테슬라가 아닌 X 등에 먼저 보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러한 조치의 배경이 X나 XAI를 더 우선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머스크는 또한 이 전기 자동차 대기업이 올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AI 지출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한테 이 테슬라에 사용할 GPU를 X 그리고 XAI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에 얼마나 많은 GPU가 투자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가 올해 지출할 것으로 밝힌 약 100억 달러의 AI 관련 지출 중 절반 정도는요. 테슬라가 설계한 AI 출원 컴퓨터 그리고 모든 차량에 탑재된 센서 그리고 도주와 같은 내부용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트레이닝 슈퍼클러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는요. 비용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데 이 비용의 3분의 2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현재 테슬라가 올해 엔비디아를 통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맹은요. 약 30억에서 40억 달러다. 자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을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쏟아붓는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 미국 증시를 엔비디아 혼자 이끄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조금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30%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이라는 투자기관의 주장이고요. 어떤 논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율주행 미래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꿈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투자자들은요.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구겐하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로날드 유시코우고요. 로날드 유시코우의 성적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83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3379등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랭킹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석세스 레이스를 보시면 73%나 되거든요. 따라서 10번의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7번 이상은 맞아 떨어지고요.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은 6.4%입니다. 하지만 로날드 유시코우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로날드 유시코우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 주식 관련해서 한 가지가 굉장히 분명해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테슬라 주식은 점점 더 자율주행에 기반한 투자가 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현재의 전기차 사업 악화를 무시하면서 동시에 제한된 근거를 가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믿고 매수해야 되는 어려운 균형 잡기 행위라는 점이다.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이해가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종목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종목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성장에 대한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에는 펀드멘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펀드멘탈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펀드멘탈을 무시하고 미래의 꿈, 스토리만 가지고 성장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으로 변화하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 거죠. 그는 월요일 종가 대비 약 29% 하락한 주가를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126달러를 주고 있고요. 매도 등급을 유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경쟁 심화 그리고 수요 약세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올해 들어서 29%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9%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머스크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진출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유시코가 얘기합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8월 8일 테슬라는 로봇택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로봇택시 이벤트에서 어떠한 내용이 발표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 투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비전이 발표가 되면요. 테슬라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펀드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이 추가적으로 폭락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8월 8일 날 계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안정적인 로봇택시 경제에 대한 과도한 확신 향후 10년 동안 대규모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성용화 일정 그리고 투자 논리 주장을 위해 제한된 실제 레벨 4라든지 레벨 5 자율성 데이터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펀드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기업의 성장 스토리만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인데 이 스토리가 너무나 확신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한 유시코우는요. 2024년 물량 증가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경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분기별 데이터가 약하다는 점을 들어서 2분기 배송 예상치를요. 44만 건에서 40만 9천 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오히려 성장 추세가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단순히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애널리스트 의견이라기보다는요.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종목 선택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염두에 된다. 첫 번째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펀드멘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주식이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멘텀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펀드멘탈이 굉장히 약화됐고요. 두 번째로 모멘텀도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토리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스토리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확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테슬라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8월 8일 날 과연 어떠한 스토리가 제시가 되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가. 그리고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커다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소식이고요.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6.75%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어닝이 발표됐는지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1분기에 논계 BPS가 0.93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4센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921.04밀리언을 찍었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33%입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최근에 다른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망치에 비해서도 1,622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연간 반복 매출입니다. 크라우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기업, 즉 구동 모델이거든요. 따라서 구동 모델이 얼마나 탄탄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연간 반복 매출을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36억 5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탄탄한 매출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마진입니다. 2025년 회귄년도죠. 회귄년도 2025년과 2024년 모두 1분기에 갭 구독 총 마진은 78% 따라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 총 마진이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논갭으로 봤을 때는 80%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총 마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5개 이상 6개 이상 그리고 7개 이상의 묘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나오는데요. 채택률이 65%, 44%, 그리고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판매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기업의 65%, 그러니까 고객사의 65%가 5개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거고요. 고객의 44%가 6개 이상, 그리고 28%는요. 무려 7개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성장하는 방식은 두 가입니다. 첫 번째는 구독을 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교차 세일을 통해서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의 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거죠. 네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이던스입니다. 어닝이 좋았기 때문에 가이던스만 좋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2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총 매출은 9억 5천 8백 30만에서 9억 6천 120만 달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9억 5천 6백 25였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었죠. 자 그리고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0.98에서 0.99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컨센서스는 0.9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전망치를 훌쩍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발표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39억 7천 6백 30만에서 4억 1070만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컨센서스는 39억 8천만 달러에 불과했고요. 자 그리고 또한 2025년 1년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3.93에서 4.03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컨센서스는 3.92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2025년 전반에 대한 가이던스 모두 훌륭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6월 5일 오늘의 빅주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부터는 기사의 수를 5개로 줄여서 조금은 짧은 방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많은 기업들의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미주온 올인원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을 커버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5개의 기사 선정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